에티 에어포트 예스터데이 아이 게이브 선패스 예 아 미매보니 어제 모르시고 제가 공항에 지적하셨습니다 자 제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다행히 받아주셨어요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한국에서 센스 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안내판입니다 아직 가지고 계시던데요. 유 게이브 아 유 갖고 있어요 유 갖고 있어요 귀요미를 하셨어요 한국팬들 만나면 귀요미라고 말해주세요 지금은 없는데 저한테 주셨으면 은근 부러우셨나봐요 다음에 살토씨 선물로 준비할게요 내 때만씩 이제 한국에 자주 놀러오세요 제가 한국어 많이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한번은 봤을 이 헬멧 아시죠 점피 예 점피 예 초등학생 아저씨 외국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트렌드 모르는 당신 열풍 취재에요 헬멧을 장착하고 가요계에 불시착한 다섯명의 4차원 소녀들 트레이닝 위에 치마를 입어줘야 패션의 완성이라는 진격의 걸그룹 크레옹팝 우리가 1년전에 데뷔한 신인 아이돌인데요 지금 크레옹팝 열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퉁퉁 튀는 안무와 중독성 강한 가사에 매료된 대한민국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월드스타 싸이를 이외 K-POP 스타로 크레옹팝을 지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옹팝입니다 실제로 인기를 좀 느끼고 있나요 어때요 요즘에 막 커버 영상이나 또 팬분들께서 응원소리 들으면은 조금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아 진짜요 신인 아이돌에겐 이례적인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요즘 대세의 야구장을 들어가란다 장소 볼문 직업 볼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핑 앤 점핑 댄스 사이런 이외 국민 댄스의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레옹팝의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모자 쓰고 좀 특이한 컨셉으로 나와서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컨셉 자체가 다르고 특이하니까 코믹 댄스 막 그런 것 때문에 뜨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나와서 또 귀엽게 춤추고 하니까 삶의 활력소가 되죠 직업껏 없었던 신선한 컨셉 한생 유화가 궁금합니다 원래 저희가 트레옹복이 저희 마크였어요 크레옹팝은 트레인복 아이돌이다 이렇게 마크가 붙여있었는데 너무 걸그룹스럽지 않다고 대표님들께서 치마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트레인복 바지에 치마를 이렇게 걸쳐서 입었습니다 나름 발전을 해서 저희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헬멧은요? 헬멧 같은 경우는 이제 초아양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저희 빠빠빠 노래 처음에 노래를 들었는데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독수리 오자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헬멧이 딱 떠올랐어요 요즘 대세라는 직렬 오기통 춤입니다 주루지어 춤추는 모습이 엔진 피스톤의 움직임을 닮았다 해서 일명 직렬 오기통 댄스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은? 헬멧들께서 저희는 몰랐어요 직렬 오기통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럼 본인들은 무슨 안무라고 이름을 제일 처음에 지었었어요? 널뛰기 두더지 점핑 춤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럼 안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했는데 점핑 춤에는 원래 손이 없었어요 그냥 점핑이었어요? 네 그냥 점핑이었어요 너무 호전한 거예요 힘도 들고 근데 팔을 추가해보자 해서 이렇게 직렬 오기통 춤이 탄생했습니다 점핑! 각종 방송과 스타들도 그 열풍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점핑! 헬멧 시자가 슬픈 김고라씨의 브라용합 드라마 촬영장에서 배우 류지영씨도 동료 배우들과 점핑 대열에 합류했고요 점핑! 요즘 대세 샘 헬밍턴씨도 삼촌팬 인증 격렬한 안무를 선보인 영화배우 유하인씨까지 여러분 이 우러무찬 함성 한번 들어보세요 크레용팝이 가는 곳에 곧 묶어있다 크레용팝을 지키는 아저씨 일명 팝터씨라고 하는데요 크레용팝에게는 어떤 의미로 팝터씨는 다가오나요? 저희가 헬멧을 처음 썼을 때 챔피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아시고 먼저 저희보다 더 특이한 헬멧과 더 특이한 복장으로 나타나셔서 크게 무엇보다 크게 엄청 크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힘이 돼주는 존재 그리고 저희는 오토바이 헬멧을 썼는데 저희 팝터씨 분들은 공사장 헬멧을 썼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더 가볍고 시원하다고 곡을 좀 쓰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팝터씨는 선사